한국국토정보공사 괜찮아? 손을 못 무니까는 괜찮아? 손을 못 무니까는 밀어넣어 앉아 밀어넣어 밥 주는데 왜 6, 7개월 정도 됐나? 밥 주면 그릇을 이렇게 흐르렁거리려고 그러고 갑자기 또 간식 하나 먹고 두 번째 주려고 하는데 여기 앙 앙 하고 두 번이나 이렇게 앙 물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진짜 무는구나 가짜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밀면 또 하기면 다 쏟아진단 말이에요 밥 먹을 거야? 이거 먹을 거야? 이거 줄까? 이거 줄까? 이거 줄까? 이거 줄까? 먹어 먹어 밥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주는 건데? 응 괜찮아 먹어 괜찮아 안 뺏을 거 안 뺏을 거 먹어 영구 밥 먹어 괜찮아 먹어 자꾸 밥 줄 때마다 으르렁거리고 하니까 못 줬어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유 급식기를 그거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시간별로 이렇게 딱 정해지면 나오니까 저건 좀 괜찮네요 그죠? 제가 자동 급식기를 싫어하는데 저건 저건 응 뭐 들어가볼까? 들어가볼까? 아니 되게 들어가시는데 그냥 열면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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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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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너무っちゃadan 어머 어머. 엽터가òn. 네. 큐멘. san18atch.